앱콘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체입니다. 앱콘은 2022년 6월 1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40% 하락한 만 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대비 약 마이너스 14.83%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25일 2만5천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17일 11,6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1월 19일 49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2월 24일 9,727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앱코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8.33%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0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0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7,431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6월 3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6월 7일 가장 많은 7,745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57%에서 약 2.0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24일 약 6.59% 최저 지분율은 2022년 3월 8일 약 1.3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018억원이며 2016년 297억 대비 약 242.3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92억원으로 2016년 14억 대비 약 마이너스 723.04%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9.05%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71억원으로 2016년 11억 대비 약 마이너스 709.81%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6.98%입니다. 에코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7.6배이며 지난 2020년 14.8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18.75%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71배이며 지난 2020년 3.3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9.38% 감소하였습니다. 아로에이는 마이너스 5.72% 아로에이는 마이너스 9.72%입니다. 에코의 시가 총액은 1,250억 8,92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26위 코스닥 종목 기준 695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1,018억 3,18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68위 코스닥 종목 기준 571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2억 1,68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8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31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71억 6,9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0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92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기준 11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은